도대체 왜 그런지 말을 해봐, 나한테. 빤새 손인자. 얼굴을 가리는 거라 그러던데? 이거야, 이거야. 나 보여요? 안 보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오늘 조금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찍으려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살짝 뜯어놓기만 할 겁니다. 이거는 마이크 스탠들. 설명서 없나? 오잉. 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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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으로 그냥 막 하는 것 같아. 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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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지 말을 해봐, 나한테. 오우. 됐다. 완성. 완성. 그나저나 지금 피아노를 옮겨야 될 차례예요. 피아노가 여기 옆에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데. 위험하니까. 여기 있도록. 만족스러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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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거는 디퓨저예요. 원래 뭐 써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스티커 프린터기를 사가지고. 이거를 한번 붙여봤어. 이게 나무 리드 대신에 이렇게 된 걸로, 석고로. 만세 선인장이라는 이름인데. 만세, 만세 선인장. 그다음은 이건 친구가 추천해줘서 산 건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되게 깔끔하다. 그쵸? 빨간색에. 고이 놓으면 친구가 나중에 와가지고. 설치해줄 거야. 화이트, 화이트. 어떻게 고정해서 쓰는 건지.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도 나오네. 팝필터라고 하는 건데. 팝팝 이런 발음할 때. 튀는 걸 막아주는 필터예요. 녹음실 커버 영상 보면 항상 있는 거죠. 여기는 설치하는 거가 들어있고. 그럼 내가 이거 저거, 마이크 저거야. 어떻게 걸려? 이걸 거는 건가? 이걸 거는 건가? 이걸 거는 건가 봐. 몰라,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러 갔는데 아니었나 봐요. 이거는 마이크일 거야. 바스락. 마이크 봐. 오, 예뻐 예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라고 하던데? 근데 초점이 안 맞는데? 어, 됐다. 이 설치하는 영상은 조만간 친구랑 같이 다시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짠! 오늘은 초토코버를 한 번 씌워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꽃무늬를 워낙 좋아해서. 꽃무늬를 한 번 사봤어요. 어떻게 씌워지는 걸까? 음,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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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나 보여요? 안 보이지? 이렇게 카메라를 신경 안 쓰는 연예인이라네. 어, 이게 혹시. 어머! 어머, 이거 좋은 소퍼였네? 어떻게 내리는 거지? 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자신이 없어. 나 앉을 때마다 삐져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면 얘를 더 빼. 이게 아닌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렇게 하면? 얘가 올라, 어, 안 올라오네. 됐어, 됐어, 됐어. 이제 된 거 같아. 바로 자고 싶다. 지금 좀 힘들거든요? 오, 예쁜데? 오, 됐다. 어때요? 예뻐요? 아, 잘 돼. 구독! 좋아요! 아, 진짜 옛날에 그래. 아, 진짜 옛날에 그래. 수고하자마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